자 자 세이브 안했다는거 처음부터 아닌거이? 아니죠 다 깨어났다니까 내가 보지 어제 했던 때까지 다시 깨어났어 제가 중요한거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성역은 인간세계와 피쿨세계에 위치한 준비한 곳이야 성역의 문은 100년마다 한 번은 열리는데 난 그곳이 하이라이성 어딘가 있다고 믿고 있단다 지도? 내가 보기엔 일단 여기랑 여기 가야되거든요 이제 당연한거 당연한 소리하고 있죠 지금 아 과연이요? 아니 어제 어제 화염을 깼잖아 어제까지 어제 깼는데 거기서 세이브를 안해가지고 날라가가지고 제가 다 깨놨죠 다시 이렇게 준비성이네 그리고 어제 또 짱구 안되가지고 짱구도 고쳐왔잖아 네 짱구 새로 구했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 다른 데 걸로 실행해보니까 되던데? 그거 다른 걸로 하니까 새로 구한건 아니고 지팡이로 이제 그 마을 파란 항아리 이집스 있다고요? 마을로 가야돼 지금? 이걸 마을로 업하는 그런거 없나? 걸어가야돼 이거? 뭐지? 여기 뭐, 못가는데 여기 이럴씨 이럴씨 길이 막혔어 잡아서 끌라고? 아하아 나와이자식 갈게요 아저씨 일단 게임하기 전에 아이큐 테스트부터 하죠 왜 그래요 님들 아 뭐야 저 항아리 때문에 또 그러네 항아리 아아하이씨 버리고 아이 좀 가라 아 안돼 왜 안밀려 싱크 안맞는다고? 됐죠 이제 이제 맞을걸요? 못가는데 이거? 밀어야 되는데 밀거나 당겨야되는데 안당겨지네 안당겨져 이거 밀.. 밀어도 안되고 당겨지지도 않는데? 왜 안되지? 이거 말하는거 아냐 이거? 이거 안되는데? 왜 안돼 하나는 돼야 뭐 갈거 아냐 자 뭐지? 돌인가? 아닌데 돌은 못 옮기는데 이거 돌인가? 폭탄? 폭탄도 안터지잖아 불똥이 터지나? 안터지겠지 당연히 안터지겠지 당연히 그럼 그렇지 지팡이도 안돼 지팡이도 여쭤 뭐 어떻게 되지? 방금 왼쪽에 있는거 위로 밀어보라고? 이거 안밀어져 이거 밀고 당기고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딴 길 찾아야돼? 딴 길이 있었나 근데? 아 안돼 돌아가야되네 다시 돌아가야되네 다시 아이씨 물력도 주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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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작아 아닌데? 작아져 작아져서 가는거 아닐텐데 일단 다시 작아지긴 작아져야되거든요? 흡 흡 흡 흡 지름길이 있다고? 흡 어딨다는거 여긴가? 여기 아닌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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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가보다 여기 밑에 떨어지는거 있네 흡 흡 네 안녕하세요 좋은사람 세븐님 흡 흡 여기구만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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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빨리 나가야지 여기서 도루룩 도둑 아야 뭐야 어 뭐야 지금 한방 어 여기 뚫렸네 마을 항아리가 아 이거 말하는거 아냐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번에 보니까 여기 어디 어디있지 항아리 있었는데 여기 아니고 여기죠 장아였을 때 주의하라고 왕 우리들 같은 것만 있는게 아니니까 말이야 조각 조각 남하이라 평원 여기 파란색 구멍이요? 아 아 아, 일로 나갈 수 있구나. 댕댕이 있다, 댕댕이. 댕댕이. 줄기? 학교 가는 길이. 학교 여기 위에 있잖아. 이건가? 아, 예. 아, 이거!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내가 할 거 없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막혔고 고양이인데 고양이 어 아이고 시로리아쑤 시로리아쑤 여기도 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네 야 뭐야 작아져서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저 항아리 있네 항아리 지금 뭐 여기 의미가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오른쪽에 이 가게는 정말 바쁘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문도 들을 수 있고 말이지 뭐 없네? 병들에 있는 정리장? 이거 이거만 하는거 아냐 이거? 여기 짐 말고? 아 이거? 커져야되나 그러면 이거 이거 커지려면 이거 항아리 뒤로 다시 돌려놔야되는데? 이러지 커지고 와야되네 다시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여기인가 보다 병아리? 여기? 있구만 하이라이 어딘가에 모음을 도와주는 커다란 요정이 있다고? 어? 뭔가? 와 여긴 또 어디냐? 처음보네? 하이라 평원 흑 하 하 으 뽀뽀 아 으 으 으 으 hale 봉우리가 있는 가리키는 건 아무 알고 있어? 금리가 흐르는 강 위에 좁은 단위를 건너 흉포한 개, 짐승 끈틀거리는 땅을 지나 활활 솟아오르는 호수 옆 비밀의 입구안에 보문을 잠들다 뭐 내었죠? 어떻게 알았지? 왜요? 꽃길? 어디 말하는거야? 꽃길을 아 여기 있네? 꽃길? 오호 호호호 9시 마냥? 오케이 어깨, 다시 작아져야되네 3장은 끙끙거리고 있지만 좋은 사람이야 이건가? 오오 여기 열리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나와 아니 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밀의 조개피를 모으고 있어 조개피를 가져오면 내가 만든 피규어랑 교환해줄게 오 너 비밀의 조개피를 가지고 있구나 뭐야 한다 어 확률 100%라? 오케이 띠용 푼 넘버 104번 축하해 피규어는 왼쪽 선반 위에 놓아줄테니 선반에 가면 언제라도 볼 수 있어 이런 오 오 오케이 오 작아진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발 작아졌다고 할까 저거 진짜 의미 없는건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이 아까 그거 뭐냐 어디있지? 여기였나? 여기 여기였나? 아닌데 여기죠 여기죠 아 자 씻 오 오 톤 냄새구나 보강맞추기 조각맞추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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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조각화 중요해 아니 조각이 없어 새로운 거 열렸죠? 야, 이것도 뭐냐? 뭔지 치우라고? 치울 필요 있어요? 캐스트인가? 야 뭐해! 뭐니? 사람의 기적이 있었으면 기분 탓인가? 놀랬어? 돌아가. 이런 느낌은 켜지는 듯? 그렇 Goodness. 이렇게 발을 먹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오랫동안을 먹어요. 뭐 아무것도 안주는데? 띠옥? 역시 사람이 있었나 어느새 이쪽으로 돌아왔구나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돼요! 깜짝 놀래지 말라주세요 이거 아 뭐해! 아 뭐하냐고 왜 자꾸 들어가냐고 아 뭐하냐고 가자 빨리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얼마야! 헤엑 삼백원? 이거 내 전재산이잖아 이제 그거 조사하러 가야되는거 같은데 아까 그 뭐냐 보물들 그 보물들 모든것들 먹으러 가야되지않나? 주카이랄평원? 저기 하나있고 오른쪽에 문 열었고 왼쪽으로는 못 갈거 같은데? 다 막혀가지고 으흥 흐흥 붕붕붕 흐흥 뭐야 여기 뭐 아무 쓸모가 없는데? 무슨 뭐야! 길이 그냥 이어져있는거였네 problem 아니.. 가지를 못하는데 아이씨 돈 벌어야 돼 돈 여기 갈 수 있죠 이제? 뭐야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니야? 저번에 왔던데 어제 왔던데 여기? 여기가 아닌가보래? 왔는데? 눌린거? 눌린거? 으아 끄크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아니? 그냥 가버리네? 오 뭐야? 세라 뽀뽀? 여긴 뭐 아직 할만한거 없는거 같은데? 얘는 뭐지? 아이씨 폭탄 왜 썼어? 어어! 거대한 폭포구면? 절경이면 절경? 야아 이건 뭐냐? 나 이거 없는데? 비용 이런 모습으로 신뢰가 되진 않는겐가? 이런 격식있는 곳은 벽성에 맞지 않는단 말이세 바이랄성 지금 뭘 필요가 있나 여기? 필요가 없는데 여기 지금? 스읍 아 네 안녕하세요 와모님 스읍 어어 덜아와졌네 종합맞추기? 오 있네요? 좋구요 오오 새로운거 열렸어요? 지금? 하이랄성 중암평원에 여기 저쪽에 열렸죠? 얘도 있네? 된거야? 오오 오스터네 이리 하자 스읍 어? 안 가져있네? 치 이러면 안 되는데 후 아니 저거 뚫어놨는데 못가게 해놨네 이 붐에랑은 뭐지? 써볼까? 오 벽이 3개 생겼죠? 저기 문하고 저거 하나하고 저거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 200개? 저거 쓸모 없지 않나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저거 뽑기 전용템인거 같은데 야 뭐야 여기 열렸는데 왜 없어 더 가야되네? 와 70원? 아이씨 2개월 저거? 와, 쟤 개형.. 되게 안죽는데, 저거? 헤엑!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허.. 200! 웹! 세 개? 세 개나 있네? 저거이나, 저쪽 하나, 저쪽 하나 있고 아이고 오오 오오 네, 안녕하세요, 호리빈님. 벌써 300원 벌었네? 이거 작아져야 갈 수 있는데, 저거 못 갈 텐데, 어차피? 물 때문에? 저걸 먹어야 되는데, 저거? 이런, 쒸가, 저거, 나무, 나뭇잎 부시면 갈 수 있나? 됐나? 아니, 방금 잘라냈는데, 왜 다시, 니젠데, 쒸, 못 가네, 쒸, 휴, 농암이요? 깼죠, 농암 깼죠, 이미, 자연의 신비라고? 후 아무것도 없네 아까 물 빠진 곳 왼쪽에 픽홀만 갈 수 있는 법한 폭포 있네 그거요? 그거 못 가잖아 근데 결국에 저기를 작아져야만 갈 수 있는데 못 가죠? 지금? 행복이 조각 내놔 행복이 조각 어? 안주네 여기도 내가 보기 작아져야 내려갈 수 있네 이건 뭐 어떻게 되는거지? 저거 항...항으리로 안되던데 저번에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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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하오 기다려봐 일단 빵사 빵 이런 오케이 행복이 조각 네 부메랑 샀어요 샀어 샀어 부메랑 작아져가지고 저길 안가봤네 저기 가봐야겠다 작아지는거 어딨지? 여기있죠? 안녕하십니까 뭐지? 어 뭐야 저거 저거 데미지 입은거야? 어이씨 베이킹씨가 군방울 하이라이라에서 최고야 어 뭐야 여기 못가네? 이럴수가 여기가 어 여기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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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올라가야되는데 어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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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아이템 있나? 가겠다. 없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재장 갈 수 있는 곳이 없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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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크에 구멍 있었다고? 여기가? 아하... 아하... 뭐야? 뭐야? 여기 어디지? 뭐 그냥 이어진 것 뿐인데? 어휴... 별 쓸모가 없었죠, 결국?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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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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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안되죠? 더 막혀가지고 공략을 뭐라고요? 공략을 뭐라고요? 멜찍 파이팅 위쪽하게 여기여기? 여기 왼쪽? 왜..어디.. 어디 말하는거야? 아아..세계가게 여기만 하는건가? 여기만 하는건가? 안들어가지는데? 여기만 하는건가? 차갑게 나고? 뿅뿅뿅뿅뿅뿅 아까 내가 그.. 뭐지? 조각 안준데 있었는데 한게 어디였지? 이쪽인가? 이거 아닌데? Pool v scalp v outdoors v v v v b v 여기는 와봣어 의미도 없고 지금은 이란 짠! 여기 온나? 얘죠? 오오 전가보다 오오 필요가 없어 거기서 작아져가지고 가면은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거 아닌데 야이씨 작아져서 들어간 다음에 저게 커지면 되죠 다시 그게 아니네? 그냥 여기 상자있네? 아니 이거 필요도 없는 거네 네 네 네 네 네